일본은 김연아의 결혼 소식을 일제히 앞다퉈 보도했지만 그들의 응용함은 여전했다. 올타임 레전드 피규어 여왕 김연아가 오는 10월 고우림과 결혼식을 올린다. 그녀의 결혼 소식에 일본은 자국 선수의 결혼 소식 마냥 속보로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언론은 김연아를 아사다 마우와 같은 해에 올림픽 메달을 딴 라이벌이라고 소개했다. 김연아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서는 수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댓글 랭킹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녀를 향한 일본 누리군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다. 먼저 김연아의 결혼을 축하하는 일본 누리꾼은 나는 일본인이고 와우의 팬이어서 선수 시절 요나에게 좋은 인상은 없었지만 냉정하게 김연아는 좋은 스테이터였다. 결혼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겨 팬이라는 다른 누리꾼 역시 힘든 훈련 과정을 오래도록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기쁠 것 같다. 두 사람의 아이스 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박수를 보냈다. 또 김연아 팬인 누리꾼도 댓글을 달았는데 그는 2009년 경기를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익혀지지 않아. 김연아의 승리는 신의 축복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가져다 준 거야. 연아는 매일매일 죽도록 힘든 연습을 해오다가 겨우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던 거라고. 그러니까 연아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줬으면 해. 진심으로 축하해라며 진심을 전했다. 온전히 축하하는 댓글도 있는가 한편 아직도 좋아할 수는 없지만 결혼 후 온화한 성격이 되기를 바란다. 결혼 축하한다는 등의 찜찜한 축하를 남겼다. 그러나 이런 축하 댓글의 대다수는 좋아요 보다 싫어요가 더 많이 달렸다. 이런 여론을 증명하듯이 아직도 열등감에서 못 벗어난 응용한 댓글들도 열어 있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아사다 마오 덕분에 트리플 악셀 시대가 열렸다. 그녀는 선구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는 아사다 마오다 등의 못난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연아와 결혼하는 고우림에 대한 악플도 달렸는데 화장한 남자 좋아한다. 한국 남자 연예인은 모두 화장을 한다. 하얗게 화장하는 것은 백인에 대한 동경인가. 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악플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 누리꾼들은 소치 올림픽 후 은퇴한 아사다 마오에게 미운 정이 들어 그래도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사실 일본의 김연아를 향한 응용함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이번 일처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댓글 테러하거나 싫어요를 남기며 김연아에게 악플을 남겼던 것은 매우 유명하다. 심지어 과거 일본의 한 잡지사에서는 최악의 유명 한국인 명단에 김연아를 넣었던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인들이 뽑은 최악의 한국인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중근 의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과거 그라비아 모델 신호자키 아이와 요래설을 휩싸였던 FT 아일랜드 멤버 이홍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겨 여왕 김연아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왔었다는 것인데, 일본의 피겨 영웅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 때문에 현역 시절 인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연아가 벤쿠버에서 금메달을 받은 게 벌써 12년 전 일이고 은퇴한 지 8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김연아에게 과한 관심과 열등감을 보이는 일본이 안쓰러워질 지경이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최악이라면서 은퇴한 선수에게 무슨 관심이 이리도 많은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의 말처럼 일본에는 트리플 악셀은 물론 쿼드 점프에도 강점을 보이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 그러니 일본은 김연아에게 기울이는 관심 반의 반이라도 그 어린 선수들에게 보냈으면 한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